1, 2, 3 1, 2, 3 2, 3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제니 하나 가족이에요 첫째 카이에요 둘째 코마에요 엄마 목소리 나와도 돼 이거는 그거야 제니의 하루 제니의 제니 스타이어리 제니저 겸 스타일리스트 겸 어시스턴트인 제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일을 끝나고 밥을 먹고 딸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엄마가 유통기한 지난 연휴를 그냥 먹으라고 하네요 탈이 날지 안 날지 궁금하시죠? 그건 알 수 없어요 내일이 돼 봐야 되거든요 아주 맛있군 우리 집 강아지들은 엄마 바라기에요 사실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알고 있니? 손? 손? 아 잘했어요 귀여워 귀여워 그냥 말하러 한참에 더 확 올리면 안 돼? 습 텍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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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텍스